정답이긴 한데 티코는 폰으로 켰어야죠 맞아 참 20볼트 에삐 무술 하나씩 드시고요 미리 서브 탱탱거 메인 탱탱거 유도 자리 가세요 어 넉백 안 먹었다 하나 죄송 넉백 넉백 아 머릿 돌림 죄송 안돌리네 짧은거 네 넉백 머리 이 상태에서 고정 좀 오래되요 이미 여기까지 나오 아이고 샤던 로저님 껐는데 폭풍 굿을 하나씩 폭풍 굿을 하나씩 폭풍 굿을 하나씩 폭풍 굿을 하나씩 라이덴 소환 폭풍 굿을 하나씩 태양독 대단현 성도 나와요 네 쭉순 무빙 서브 탱탱탱정복 큐리포틴 준비 안전지대 1, 3번쪽 구슬 챙기시고 도넛 나와요 도넛 뭉쳐요 체라 체라 자리 확실하게 버프 있는 사람만 네 라이덴 썬더스톰 하나씩 먹을게요 썬더스톰 와중에 죽순 한번 아요 안겹치게 무빙 한번 좀만 움직여요 오케이 행복 광딜 한번 다음 14퓨릭 하나씩 먹을게요 안전지대 확인 안전지대 확인 아 지금 안나오고 있다가 안전지대 또 13번 안전지대 또 13번 안전지대 구슬 먹어요 구슬 한번씩 먹을게요 멀리 갈 사람 멀리 가요 멀리 갈 사람 멀리 가요 멀리 갈 사람 멀리 가요 구름구름 구름 구름 붙을 사람 붙고 멀리 갈 사람 멀리 오케이 넉 백 넉 백 너 다음 체라 해요 열래 다음 체라 리밀 있어요 저희 체라 산게 굴룸 사라졌고요 14 14 15 15 16 16 16 16 16 16 16